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번호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가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시금부 받을지 아니면 연금을 받을지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되지만요. 가입했는데 바로 또 어떻습니까? 연금 개시가 된다면 이때야말로 저류액 또 두번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첫번째 기회는 뭡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을 받지 말고 바로 일시금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이라고 하는 지옥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연금 개시했을 때 남들은 다 그 다음에 보험사나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연금을 받으라고 자꾸만 정의하는데 왜 저는 반대로 연금을 받으면 안되고 일시금으로 해약해서 다른 것에 투자하든 저축하든 금고에 넣든 그래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동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선동하면 다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진비, 연금보험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일시금 10억보다 연금 200만원, 300만원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면서 연금보험을 가입시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개인이 노후진비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러한 일념 하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그야말로 노후진비가 폭망하는 사태를 빚게 되는데요.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산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2000년대 이후에 판매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2억 4천만원 내겠죠. 그리고 65세 시점에 연금이 개시된다고 했을 때 공시율 2.67% 연봉리를 가정했을 때요. 65세 시점에 연금정립금이라고 하는 연금준비금이 있습니다. 4억 6,816만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어떻습니까? 연금액을 산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을 해제한다면 당연히 비가 세니까 이 금액을 고스란히 받아서 어떻습니까? 노후생활 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죠. 황금률은 19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율은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보증이율 적용 시에는 65세 시점에 2억 7,884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원금 대비해서 116.1%라고 하는 아주 저조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5년 뒤에 받게 되는 일시금액은 2억 7천만원에서 4억 6천8백만원은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대단히 극도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 연금준비금의 수익률이 극히 미미한데요.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3.6% 적용 시에요. 현재 가치는 1억 3천 57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비 보험료 2억 4천만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1억 423만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준비는커녕 재산 손실이 계속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1억원 이상이 발생됐다니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주보증이율 적용 시에 현재 가치는 8,08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무려 1억 6천만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되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준비금 4억 6,816만원에 대해서 100세 보증지급형이라고 한다면요. 65세 때부터 매년 1,887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월 157만원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금준비금 대비 연금액의 지급률은 4.03%밖에 안되는 아주 저조한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주보증이율 적용 시에는 이 금액도 못 받으니까 매년 1,124만원, 매월 94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액, 157만원의 연금액에 현재 가치 또한 엄청나게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35년 뒤에 받게 되는 매월 157만원의 현재 가치는요. 65세 시점 157만원은 현재 가치가 46만원에 불과합니다. 100세 때 받는 157만원은요. 13만원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120세는요. 65,091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최주보증이율 적용 시에 연금액 94만원은 어떨까요? 당연히 휴지조각도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률이 극도로 올라간다면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그 쓰레기만 치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연금으로 전락되니까 반드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금액을 받는 것도 절대로 안되니까 해지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률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률이요. 연금준비금 대비해서 4.03%밖에 안됩니다. 이 소리가 뭡니까? 25년 동안, 300개월 동안 연금준비금 대비해서 고금액만 주는 것입니다. 연금준비금 그 액수만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5년 동안에 남의 돈을 관리하면서 25년 동안에 한 푼의 이자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험사의 이익은 상상 그 이상이 됩니다. 가입자 수가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면 어떡할까요?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폭리의 희생양은 바로 가입자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인 보험사를 도와주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지급률 4.03%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개시 시점에 가입을 해놓고요.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한 것은 더욱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되는데요. 가입하고 혹시라도 연금개시를 맞이했다면 당연히 해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절대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연금준비금을 해지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해지한 연금준비금은 4억 6,816만원은 비과세가 되겠죠. 1년 만기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한다면 요새 연이율 3.78%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전 매년 1,779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15.4% 공제하고 세후로 1,497만원 매월 125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7만원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죠. 연금보험 대비. 하지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은 나중에 죽게 된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연금준비금에 대해서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저축은행에 넣은 사람은요. 125만원씩 매월 받으면서요. 세후로 원금 4억 6,816만원은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상속도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채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채권의 리스크는 디폴트 위험인데요.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고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비교적 상당히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연 7%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전 매년 3,277만원, 세후 2,772만원, 매월 231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죽었을 때는 원금은 그대로 자녀한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31만원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157만원 대비해서 훨씬 더 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 개시 시점에 해제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확정금리 7.5% 연봉리 상품이라든가 유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절대 해제하지 말아야 되지만 2000년대 이후에 판매된 무배당 상품이라든가 이런 공시율이라든가 달러연금,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변행연금 모조리다 연금 개시 시점에 해제해야만 합니다. 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을 위한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멘토가 여러분 편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는요. 이제는 절대로 연금보험 상품으로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연금보험으로 노후준비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노후는 사막에서 신규류를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당연히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시키고요. 평생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확보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스럽고 그런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보험 및 연금보험 금융상품 모조리 어떻습니까?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당장 해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그리고요 간병보험이라든가 성인병보장보험이라든가 어린이셔축보험, 일반저축보험, 어린이보장보험, 예금적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펀드라든가 ELSL이라든가 아니면은요 기타 여러가지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여러분의 자산관리에 조물쓸기에 만드는 그런 상품들은 모조리 해제해서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판매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및 금융회사 또는 판매인의 말만은 믿지 마시고요. 그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편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편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현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CFP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요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자신만의 솔루션을 겸비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노후준비도 이제 개인이 투자하면 안되겠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종속세, 건보료, 상속세 등을 모조리 줄일 수가 있고요.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모두의 100년간의 세금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세금우산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년 동안 세금우산하고 투자우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가입하면 안되지만 가입해서 내일이 바로 연금 개시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금 받으면 안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치기 전문가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의 인상을 또다시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연금준비금을 또 해제하지 못하고 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또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겪으면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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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